으 으 그래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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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앉아 볼까요 아 뒤에 21 문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직업 웃고 다 파는거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와 예빈이 책을 매개봤는데 틀린게 하나도 없었어 와우 퍼펙트 매우 칭찬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너의 직업은 뭐니 너 뭐하는 사람이니 하고 싶으면 외쳐 What do you do? 하면 뭐하는지 묻는거래요 그랬더니 I'm a cook I'm a cook 오케이 너 뭐하니 What do you do? 그랬더니 I'm a doctor 오케이 너 뭐하니 What do you do? 그랬더니 I'm a singer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 읽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넌 뭐하는 사람이니 너의 직업은 뭐니 라고 묻는건데 일단 What의 뜻은 무엇 그렇죠 무엇인지 물어볼 때 쓰는거죠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슨 c냐 하면 이름 c가 되는거에요 무엇이라고 물었으니까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말고 이 두 부터 먼저 두의 뜻은 하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c고 그렇죠 하다시죠 그러면 모든 하다 c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두 그렇죠 이 속에 뭐가 숨어있냐면 이 속에 두가 숨어있는거야 두가 두개가 있는데 이렇게 겹쳐있는거야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할거냐 두유 두하고 유 두 를 비교할거야 이렇게 유 두 하면 유의 뜻은 너는 니가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두의 뜻은 말 그대로 하다죠 그러면 유 두의 뜻은 너는 한다야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유 두 뒤에는 마침표를 찍을까 물음표를 할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마침표를 찍는거죠 니가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유 두 태권도 그랬어 이것도 뭐 영어로 쓸 수 있긴 한데 한글로 써도 되겠죠 우리꺼니까 이러면 너는 태권도를 한다 그렇죠 근데 너는 태권도를 한다가 아니고 너는 태권도를 하니 너는 요가를 하니 너는 에어로빅을 하니 이렇게 뭐하는 말 만들고 싶으면 묻는 말을 만들고 싶으면 이 속에 숨어있던 뭐를 꺼내서 두 를 꺼내서 두유두 태권도 하면 너는 태권도 하니 두유두 요가 하면 너는 요가 하니 이렇게 묻는 말이 되는 거에요 했어? 왜요? 홍보? 했을 거 같다 했을 거 같다? 아니 기억이 지금 확인하고요 쪽지하고 확인하고 했으면 가져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예빈이한테 설명했으면 가져가라고요 했으면 자 이유두는 묻지 않는 말이구요 두유두는 너는 하니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에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끊어 읽는 이걸 꼭 끊어 읽기라 그래 어떤 의미의 동원로 짜는 거야 왓의 뜻은 무엇이고 두유두는 너는 하니니까 무엇을 너는 하니 너 뭐하니가 되는 거고 이건 직업을 묻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하니 라고 물었으니 난 요리사입니다 아마 쿡 이라고 하는 거죠 자 쿡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 좀 이따 단어할 때도 살짝 볼 거지만 쿡의 뜻은 요리하다 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요리사 라는 뜻도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요리하다 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고 그렇죠 하다 시고 그 다음에 요리사 라는 뜻일 때는 이름 시인데 얘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보통은 예를 들어서 노래하다 sing 이게 하다 시거든요 이런 하다 시에다가 뭘 붙여야지 이런 걸 붙여야지 그걸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보통 거의 다 이래 거의 다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 라는 단어가 있어 운전하다 드라이브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벌써 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r만 붙여서 드라이브를 해야지 운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쿡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런 거 안 붙여도 하다도 되고 하는 사람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단어가 있긴 있어 그렇죠 이거는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그렇죠 요리 도구란 뜻이야 그래서 I'm a cooker 이랬어 그러면 나는 요리사가 난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요리 도구다 사람이 도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거 붙이지 않도록 보시면 다른 애들이랑은 다른 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닥터 의사죠? 그 다음 메싱얼 아까 얘기했던 가수네요 자 그럼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고? 쿡이었죠 오케이 그는 그 식당의 요리사입니다 오케이 베리굿 그 다음에 가르치다 teach teach 혹시 어떻게 쓰는지 아나요? teach teach 이렇게 하면 가르치다야 그러면 teach가 있으면 뭐도 있냐면 teacher teacher 그렇죠 teacher의 뜻은? 선생님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요 얘가 정상적인 애들이야 쿡이 이상하네야 특이하네야 teach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he teaches my English 어 얘는 me 라고 읽고 나를 나에게 라는 뜻이야 she teaches me Englis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노래하다 sing 그렇죠 sing 그래서 그는 노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he can sing well 그 다음에 요리기구는 아까 했던 그렇죠 쿠커죠 ok 그래서 그 밥통이네 이거 밥통이 밥통 그렇죠 밥통이 유지시켜준데 누구를 밥을 어떤 상태로 따뜻한 상태로 한번 읽어볼까요 the rice cooker that is the rice warm 그렇죠 the rice cooker keeps rice warm 혹시 예민이 이거 예문 읽는 거 엄마랑 같이 연습하니? 아니요 그렇지 그렇게까지 다 할 필요 없어 엄마 괴롭히지 마 오케이 그 다음에 가수는 singer 그렇죠 singer 오케이 그래서 무대 위에 있는 그 가수는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맞든 틀리든 맞든 틀리든 맞든 has a beautiful voice 오케이 그래서 얘는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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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voice 보이스 오케이 the singer on the stage has a beautiful voice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의사는 독돌 딱 독돌 이거 영국 애들 보고 읽으라고 하면 독돌 독돌 이렇게 읽어요 미국 애들은 독돌 독돌 이러고요 영국 애들은 독돌 독돌 이랍니다 오케이 너는 그 의사를 만나봐야만 돼 너는 그 의사한테 진찰 받아야만 돼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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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see the doctor 그렇지 you must see the doctor 오케이 그 다음에 농장 농사짓다 그렇지 farm 좀 쓰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볼까요 어 f a m 음 그렇죠 이러면 family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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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farm farm 그렇죠 farm 해야죠 farm farm 오케이 그래서 소들이 있습니다 그 농장에는 there are clouds on the rocks 그렇죠 farm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선생님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teacher 그렇죠 teacher okay 그래서 수잔은 원합니다 뭐하는 거 의사 되는 것을 그녀가 어른 되었을 때 이러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 어 어 수잔 수잔 원 수잔 원 네 네 으 으 으 으 가우자 teacher 오케이 그 다음에 농부는 그렇지 쓰는 방법은 뭐 뭐 뭐 뭐 뭐 r r m f a r m e r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어 페메 Starmer 페메 오케이 그래서 그 농부가 일합니다 열심히 그의 밭에서 랑 문장인데요 가볼까요 snort w captive ok ok 잘했습니다 well done excellent